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이것으로 그림 그리는 데 평생을 잘 써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초등학생 때 어떤 아이였냐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상욕심이 있는 아이였어요. 경필대회라든지 그림대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대회에서 상을 굉장히 타고 싶어하는 아이였는데요. 그런데 좀 슬프게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상을 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세 부분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세 부분 중에서 제가 그림 그리는데 정말 도움이 됐던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림대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상외로 그림대보다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게 바로 관찰대회입니다. 관찰대회는 요즘은 아마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저 때만 해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오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오이를 주제로 관찰대회를 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오이 관찰한 거를 몇 개까지 내가 관찰해서 쓸 수 있는지 써와라. 그래서 가장 많은 관찰을 한 친구에게 상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이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서 잘라도 보고 여러 가지 실험과 관찰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써서 제출하면 가장 훌륭하게 많이 쓴 학생에게 상을 주는 거였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은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좀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관찰대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림을 그리는 데는 관찰이 8알이에요. 특히나 추상화가 아닌 뭔가 정말 실제 같다, 사진 같다 하는 그림들은 관찰이 정말 중요하고 설령 그렇지 않은 그림들도 베이스는 모두 관찰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릴 때 이 관찰하는 실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관찰 대회에 적극적으로 조금 진지하고 열심히 참여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초보분들은 도대체 관찰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조금 수치적으로 알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몇 초에 한 번씩 제가 관찰을 하는지 일부러 조금 초를 세봤거든요. 저는 2초에서 3초 그 정도마다 한 번씩 사진을 보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초보분들은 그만큼 관찰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초마다 한 번씩 사진을 본다는 거를 듣고 한 번 본인은 얼마나 몇 초마다 한 번씩 물체를 보는지 한 번 스스로 관찰을 해보세요. 아마 1분에 한 번씩 보시는 분도 있고 30초에 한 번씩 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내 그림에 빠져서 팍 색칠하다가 정말 가끔 한 번씩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와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 데는 이 관찰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관찰을 하고 그림을 그리냐면 일단 눈으로 봐야겠죠. 눈으로 보고 내 몸이 스캐너다. 내 머리가 스캐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바로 손으로 이렇게 생겼었지 하고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계속해서 그림이 끝날 때까지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이나 실제 사물을 정말 많이 보고 그리시는 게 그림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디테일하거나 사실적으로 그림 그릴 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평소에 정말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림 그릴 때 일단 제가 조금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리거든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 개미다. 나는 한 마리 개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려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물을 보는 거랑 개미가 똑같은 사물을 보는 거랑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사물이라도 굉장히 커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묘사를 할 때 내가 개미가 돼서 정말 미세한 마이크로 나노 입장까지 내가 쪼개서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관찰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나는 왜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이 잘 안 될까 하시는 초보분들은 이렇게 개미의 눈처럼 가깝게 확대해서 보시는 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냥 보면 꽃이네 이러고 그냥 넘어갈 텐데 섬세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그리실 때는 나는 개미다. 개미의 입장에서 보고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관찰을 해서 보고 그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표현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관찰대회와 그리고 사람에서 개미로 저를 바꿔가면서 그림 그리는 이 두 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소에 이 두 가지를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많은 분들이 독학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